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무원 경영학 강의의 조여은입니다. 여러분들 우선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요.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2022년 군무원 합격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우선 제가 이런 이야기부터 좀 하고 싶네요. 여러분들이 군무원이라는 이 직업을 선택한 것은 너무나 잘한 선택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요즘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가 아니 어찌 보면 세계 경제가 굉장히 경기 상태가 안 좋으면서 여러분들 취업이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렇게 취업이 힘든 상황에서 우리 군무원은요. 우리 국방부에서 발표하기를 앞으로 한 몇 년간은요. 이 군무원의 그 채용을 굉장히 많이 확대할 거라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찌 보면 군무원이라는 이 직업을 선택한 것은요. 이 취업이라는 정말 어려운 이 난관을 어찌 보면 좀 전략적으로 좀 더 여러분들이 쉽게 통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선택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을 할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건 바로 첫 번째는 직업의 안정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직업이라는 건 결국 생계랑 직결되기 때문에요. 이 직업이 굉장히 안정적이어야 여러분들의 삶을 굉장히 그렇죠. 편안하게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군무원이라는 직업은요. 굉장한 안정성에 직업의 안정성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직업의 안정성 측면에서 군무원을 선택하신 건 아주 잘한 선택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우리 직업이라는 건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군무원이 되셔서 실제 직장 생활을 하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하루에 대다수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게 됩니다. 인간은요. 자신의 청춘 그리고 어찌 보면 좀 중요한 시기들을 거의 대부분 직장이라는 곳에서 보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찌 보면 황금기 같은 그 젊은 시간을 직장에서 다 보내야 되다 보니 여러분들 이 직장이라는 곳은 자아실현을 잘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무원은 참 괜찮은 직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직업에 다양한 직업들이 있고 그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면을 좀 떠나서 군무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참 멋지고 좋은 직업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군무원은 군이라는 조직에서 여러분들께서 근무하는 형태다 보니까 여러분 군이라는 곳은요. 우리나라 국가의 방위 그리고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힘쓰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내가 일조할 수 있다라는 거는요. 역시나 직업에 대한 상당한 프라이드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무원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전략적인 선택을 잘 하셨다라는 말씀을 우선 합격 전략을 하기 전에 이렇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본격적으로 군무원 2022년 합격 전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군무원은 다양한 직렬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가르치는 이 경영학은요. 군무원 군수직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무원 군수직에 지원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우리 경영학을 우리 2022년에 어떻게 정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렇습니다. 저라는 사람은 뭐 이런 길을 좀 걸어왔고요. 뭐 이런 이야기는 우리 나중에 차차 여러분들 우리 본 수업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호흡을 해가면서 서로를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가볍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어, 여러분들 우리 군무원은요. 음, 군무원 군수직에 경영학이 들어간 시점이 언제냐면요. 여러분들 2000, 음, 자, 한번 해볼게요. 그게 언제냐면요. 여러분들, 어, 2017년도에 가장 처음 경영학이 들어갔습니다. 어, 선생님 그러면요. 2017년도 이전에는 군무원 경영학이 없었습니까? 음, 2017년 이전에는요. 군수직에 경영학 말고 다른 과목으로 시험을 치렀어요. 어, 그런데 2017년도부터는 우리가 그 과목을 빼고 이제 경영학이 이때부터 등장하게 되는데요. 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경영학이 군수직에, 우리 군무원의 군수직에 처음 등장한 게 2017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22년 합격 전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2017년부터 실제로 기출된 문제는 2021년도가 전부네요. 그쵸? 아, 생각보다 조금 기간이 짧습니다. 그쵸? 2017, 18, 19, 20, 21이라며 사실상 이 연도가 5개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군무원, 군수직 경영학은요. 시험 문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어, 우선 총 25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 25문제고요. 요 문제가, 각각의 문제가 사지선다로 나오고 있어요. 사지선다. 음, 요렇게 현재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5개년이면요. 어, 25문제에서 5개년 해봤자 125문제밖에 안 돼요. 그쵸? 음, 그래서 사실 데이터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음, 그거는 우리가 조금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음, 그런데 뭐 다행인 건 이건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군수직을 지원하는 모든 친구들이 결국은 이 125문제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더 좀 안타까운 소식은 뭐냐. 어, 사실 여러분 이 5개년이라는 시간 동안 군수직의 경영학이 시행이 되었으나 정말 경영학의 시험 문제가 외부로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거는 2021년도가 최초였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공개가 되지 않고 다 어떻게 기출 문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냐면 복원된 문제를 여러분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떠돌고 있는 2021년도 이전 문제들은요. 어, 좀 보면 문제 자체가 좀 엉성하거나 혹은 조금 논리가 안 맞는 그런 문제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한정된 데이터를 통해서 어, 2021년도까지의 한정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2022년도의 시험을 치러야 되겠죠. 그렇죠? 2022년도의 시험을 치러야 될 건데 이걸 이제 어떻게 치를 것인가 그거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출제 경영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우선, 어, 이제 본격적으로 제 수업을 듣게 되면요. 지금 앞쪽에 있는 제가 1번부터 8번까지 적어놓은 이 과목들이 왜 이 순서대로 적혀 있고 왜 경영학에서 이 8가지 과목이 현재 여러분들 보시는 판서에 적혀 있는지는 아시게 될 겁니다. 그건 우리 기본 강의의 첫날 OT를 들어보시면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우선 그거는 그때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결국 제가 자주 하는 말이 경영학이라는 아주 큰 학문에는요. 세부적으로 이러한 8가지의 과목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회계학부터 마지막 8번째 경영학의 기타 주제 이걸 그냥 일반 주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8가지로 경영학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8가지 중에 비중이 좀 어떻냐면요. 우선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 게 뭐냐? 두 가지 파트인데 4번과 8번입니다. 대략 여기에서 한 25%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두 군데가 대략 전체 시험에서 한 절반 정도 가까이 어찌 보면 한 40%에서 50% 정도가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험들에서는요. 대략 이제 회계학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 나오고 있고요. 재무관리도 대략 한 10%, 5에서 한 10% 정도 나오고 있고요. 기업 경영 전략도 대략 한 5에서 한 10%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케팅은 이제 해외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10%에서 대략 한 15%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적 자원관리랑 경영 조직도는 합쳐서 여기가 대략 한 20%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약간 유동적으로 살짝 바뀔 수는 있긴 합니다만 대략적인 출제 비중을 보시면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봅시다.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뭐라고요? 생산운영관리와 경영학 일반입니다. 자 우리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왜 선생님 우리 군무원 군수직에서 이 생산운영관리라는 학문을 이렇게 시험을 많이 출제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저는 사실 군수직이라는 그 특수한 직군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군수직이라는 그 직종이 그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자 볼게요. 여러분 군이라는 곳은요.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럴 때 우리나라를 수호하기 위해서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사실 전쟁이라는 어떤 싸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군이라는 조직은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요. 필승 전략을 펼쳐야 되고 실제로 필승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쵸? 그러면 군조직은 아주 다양한 부서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앞쪽에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조직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한 병사들이나 혹은 그 조직들을 뒤에서 서포트하는 조직도 있습니다. 군수직은 바로 그중에 서포트하는 직군에 해당이 되는데요. 특히 군수직이 해야 되는 건 뭐냐? 전쟁을 하게 되면요. 각종 전쟁 자원과 물자가 필요합니다. 이걸 그 최전방에 적재, 적시에 이걸 그렇죠. 이걸 수송을 잘 해줄 필요가 있는데 서포트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바로 군수직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군사 물자를요. 최전방이나 혹은 필요로 하는 곳에 아주 적합하게 잘 그렇죠. 서포트를 해주는 게 군수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 군수직은 전시회는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만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평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전쟁이 없다 보니까 혹시나 모를 전쟁에 대비해서 이러한 군사 물자들을 평상시에는 비축해둬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군사 물자를 비축을 해두게 되면요. 그 물자들이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두게 될 건데 여러분 물건이나 이런 음식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게 부패되거나 혹은 노후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물자를 가지고 있으면 전쟁이 터졌을 때 바로 대응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좋긴 한데 그거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반면에 이 군사 물자를요. 너무 적게 가지고 있으면 비용은 적게 들겠으나 혹시나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 바로바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쟁에서 잘못하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직은요. 평시에 우리 군사 물자를 어느 정도 적정 수준으로 가지고 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이 재고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군수직의 핵심이 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도 이해가 좀 되죠? 그래요. 그러면 바로 적정 재고량을 그리고 이걸 가장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는 기법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경영학의 세부 과목이 바로 생산 운영 관리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적정 재고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우리가 경영학적으로 잘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생산 운영 관리가 아주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이해 되십니까? 두 번째 경영학 일반이라는 파트를 들어가면요. 경영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경영자가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게 나오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이 일곱 가지 주제가 아닌 나머지 기타 주제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많으니까 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군수직의 군무원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요. 어쨌든 조직의 한 일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직의 일원에서 밑에 있을 때 하위 관리자일 때는요. 어쨌든 상위 관리자의 말을 잘 소통을 해서 따라갈 필요가 있겠지만 또 여러분들이 나는 상위 직급자로 올라가며 일종의 여러분들도 그 조직 안에서 경영자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경영자가 어떠한 역할들을 펼쳤을 때 조직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군수직은요. 이 경영학의 생산 운영 관리와 경영학 일반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저 역시도 기본 강의에서 생산 운영 관리를 아주 좀 심도 있게 설명을 드리고 바로 적정 재고는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공식을 통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적정 재고를 잘 유지하는 건 정말 중요하죠. 왜? 우리 군조직에서 여러분 들어가는 그 자금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국민의 혈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걸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되겠죠. 이해 되십니까? 그래요. 여러분도 뭐 잘 아시죠. 군대 갔다 온 우리 친구들은 건빵이 그렇죠. 유통기한 직전에 막 반죽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건프로스트로 먹으라고 막 주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일단 밥은 때워야겠고 국민들의 그 혈세를 낭비할 수는 없으니 오늘은 이걸로 대신한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다 가끔씩 유통기한 지난 것도 가끔씩 나옵니다. 근데 유통기한 지난 거 혹시나 먹고 배탈 날까 봐 어떻게 줍니까? 그렇죠. 기름에 건빵 튀겨가지고 죽죠. 그래도 열에 한 번 가하면 세균이 죽지 않겠습니까? 군대는 다 그렇죠. 군대는 아프면 뭡니까? 다 빨간 약. 그렇죠? 불만 가하면 세균은 박멸. 그렇죠? 아 간단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생산 운영 관리와 경약 일반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기본 강의에서도 이 부분은 좀 힘을 많이 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런데 어 선생님 그러면 이것만 하면 됩니까? 아니요. 어때요? 안 나오는 영역이 없죠. 그래서 골고루 좀 공부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잠시 후에 한 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일단은 가장 첫 번째, 우리 합격 설명의 첫 번째로요. 요 지금 데이터는 최근 3개년치 2019년, 2020년, 2021년 데이터를 통해서 제가 뽑아낸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일단 출제 경향이 어느 부분이 좀 더 힘을 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지 혹은 조금 어떤 부분에 힘을 덜어야 될지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인 출제 경향을 봤다면요. 여러분 두 번째로 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뭐냐면요. 결국 여러분 모든 시험은요. 출발과 끝이 뭐냐? 바로 기출입니다. 여러분 기출은요. 모든 시험의 첫 출발점이자 모든 시험의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전에 최근에 우리나라에, 우리 군무원의 기출의 최근 경향을 좀 크게 한번 보여드렸다면요. 바로 그 기출이 정말 실전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제가 문제를, 실제 기출 문제를 한 3문제 정도 가져왔어요. 3문제 정도 가져왔는데요. 이거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제가 요거는 지금 우리 합격 설명이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은 일단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요렇게 나온구나라고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구체적인 개념 설명은 제가 기본 강의 하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첫 번째, 요게 실제 기출 문제고요. 2021년도에 최초로 일반인들한테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요게 가장 깔끔하게 공인된 거죠. 정말로 공개를 됐으니까. 복원이 아닙니다. 볼게요. 직장 내 교육 훈련의 권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가? 틀린 거를 물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만 설명을 해보면요. 어, 직장 내 교육 훈련을 OJT라고 하는데 요거랑 여러분들 좀 비교해서 많이 설명하는 게 요게 있습니다. OFF-JT라는 게 있어요. OFF-JT. 이건 직장 외 교육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자 볼게요. 가볍게 한번 봅시다. OJT는 뭐냐? 여러분들이 나중에 군무원이 되셔서 이제 실제 군무원 그 부서로 발령을 받으면요. 거기에 이제 그 선임들이 득실득실거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군생활에서 느꼈던 그 느낌을 좀 비슷하게 한 번 더 느낄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처음 우리 군수 직군의 그 부서에 발령을 받으면요. 제가 이제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면 거기 있는 위에 선배가 이 친구를 1대1 도제식으로 가르치는 경우 여러분들 많이 겪어보셨죠? 그래, 군대 있을 때. 그쵸? 그런 식으로 1대1 도제식으로 위에 선임이 후임한테 요렇게 교육 훈련을 해주는 거. 우리 부서는 이런 걸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구한테 보고해야 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라고 설명해주는 게 그게 OJT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OJT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군무원에 합격을 하시게 되면요. 우리 그때 같이 합격한 동기들끼리 큰 대단히 연수를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큰 강당에서 대규모로 사람들을 넣어놓고 이렇게 대중적인 교육을 하는 걸 우리는 OJ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특징만 알고 보면 돼요. 자, 볼게요. OJT는 도제식 교육이라고 그랬죠? 볼게요. 1번. 교육 훈련 프로그램 설계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필요성 분석이다. 그렇죠. 이 친구한테 무언가를 가르칠 때는 이 친구가 뭐가 필요한지를 제일 먼저 알아야 가르칠 겁니다. 그쵸? 이 친구가 잘하는 건 좀 쉽게 못하는 건 어렵게. 오케이. 이거 가능하겠네요. 두 번째, 직장 상사와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 수 있다. 그렇죠. 이 사람과 1대1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조금 인간적인 관계가 대단히 교육보다는 훨씬 더 돈독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저 직장 상사,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맞습니다. 3번. 교육 훈련이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다. 그렇죠. 내 실제로 담당해야 되는 부서에서 담당하는 선임이 알려주는 거니까 굉장히 실질적이에요. 알려주면 바로 써먹을 수 있거든요. 오케이. 자, 4번. 많은 종업원들에게 통일된 훈련을 시킬 수 있다. 아, 여러분들. 대다수의 사람, 많은 대중의 어떤 종업원들에게 통일된 훈련을 시키는 건 뭘까요? 그렇죠. 이런 대단히 강의식의 교육 훈련인 겁니다. 뭐예요? 그건 OPJT. 정답 몇 번이 될까요? 그래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요. 제가 지금부터 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 군수직의 경영학의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요. 굉장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본적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좀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요. 지역적인, 좀 그러니까 아주 좁은 곳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그냥 경영학의 센스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경영 센스. 아, 이 친구가 약간 경영학에 대한 감각이 좀 있나? 이런 걸 묻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이 기본적 문제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경영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하는 친구는 아,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구나 라고 감이 올 겁니다. 참고로 이 문제가 대략 한 70% 구성이 돼요. 기본적인 문제가.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 지역적인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대표적으로 좀 지역적인 문제인데요. 물론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기본 강의에 가면 폐열의, 우리 폐열의 일반 관리론이라는 곳에서 배우게 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약간 좀 지역적이라는 느낌이 좀 저는 좀 느껴져요. 자, 볼게요. 다음 중 경영 기능과 그 내용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틀린 거를 물었습니다. 볼게요. 1번, 계획화. 음, 플래닝. 계획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목표 설정하는 게 맞죠? 오케이. 이거 가능하네요. 두 번째, 조직화. 요거는 뭡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그걸 이제 우리가 정말 달성하기 위해서 일단 뭡니까? 구성원도 우리가 뽑고 그렇죠. 그리고 필요로 한 자금도 가져오는 겁니다. 그걸 뭡니까? 자원 획득이 충분히 가능하네요. 그 자원에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그 다음에 재무적 자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 지위는 뭡니까?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해서 사람을 모았으면 이제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이제 지위를 해줘야 됩니다. 그쵸?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구성원과 소통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질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동기유발을 해줍니다. 오케이. 가능하겠네요. 4번 한번 볼게요. 통제라는 건 뭐냐면요. 이 친구들이 과연 잘하고 있는가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관리 감독하는 걸 말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 적혀 있습니까? 과업 달성을 위한 책임을 부과한다? 오히려 과업 달성을 위한 책임 부과는요. 오히려 지휘나 이런 쪽에 조직화 이런 쪽으로 조금 더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제는 오히려 이것보다는 뭐라고 봐야 되냐면요. 그렇습니다. 감독하는 것 이런 관리 감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들 나중에 저랑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패율의 일반 관리론에 계획, 조직, 지휘 그 다음에 가운데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조정, 통제 이렇게 해서 5단계로 경영 활동이 이루어진다 라는 거 이건 배웁니다. 그런데 그 세부 내용까지 이렇게 물어보는 게 문제는 잘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건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지역적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문제도 실제 기출이 되었어요. 이게 언제? 2021년도 기출 문제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이런 문제도 일단 나오네요. 그 다음 또 볼까요? 마지막. 자, 이거는 경영학에 대한 센스를 요하는 건데요. 사실 이런 게 어디 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경영과 관리 경영은 여러분들 이제 말 그대로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약간 장기적이면서 비전을 보여주는 거라면 관리는 그 순간순간 단기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통제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느 책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경영학을 공부를 계속하다 보면 저런 느낌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나와요. 한두 문제 아, 스물다섯 문제 중에 그래서 그거 한번 볼게요. 경영과 관리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거를 물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경영은 지향성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경영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향해서 지향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오케이. 1번 경영에 대한 어느 정도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2번 경영은 기업을 운영하고 통제하는 활동이다. 그렇죠. 경영은 좀 더 거시적이면서 기업이라는 큰 조직을 운영하고 통제하는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3번 관리는요. 업무를 조직화하고 감독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 사실 관리는 어디에부터 더 초점을 맞추냐며 사람들을 통제하는 쪽으로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4번 보시면요. 관리는 일을 진행하고 통제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약간 감독하는 이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3번에 관리는 업무를 조직화한다. 업무를 조직화하는 경우는 약간 관리라기보다는 좀 더 경영에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말은 정답 3번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해요. 뉘앙스적인 측면이긴 하거든요. 이해되세요? 이런 게 경영의 센스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의 문제가 대략 한 30%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최신 기출의 3개년 데이터를 통해서 전체적인 면을 설명을 했다면 두 번째는 실제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왜 풀어봤냐? 바로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라는 걸 한번 느껴보시라고요. 됐죠? 물론 걱정하실 필요 없이 기본각에서 다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필승 합격 전략 자 우리가 첫 번째 3개년 치의 데이터를 통해서 전반적인 개념을 좀 봤고요. 두 번째는 실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그것들이 어떻게 축제되는지에 대한 느낌을 좀 잡았다며 이제 정말 합격 전략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요. 아무리 시험이 어려워진다고 해도요. 항상 시험의 절대다수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기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강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기본 개념입니다. 바로 제 첫 번째 커리큘럼이 바로 기본 개념이에요. 여기에서 우선 제가 아주 여러분들을 상세하게 그리고 논리적이면서 스토리텔링으로 비경영 전공자들도 여기 와서 얼마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제가 기본 개념을 철저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이게 전체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에 대략 한 70% 60에서 70% 정도의 내용을 여기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이거 70%만 가지고 합격할 수 있냐? 아닙니다. 우리는 또 30%가 필요해요. 그쵸? 이 30%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렇게 할 거예요. 잘 보세요. 우선 기본 개념을 통해서 철저하게 일단 진행을 하고요. 우선 이 30%를 이제 보충을 어떻게 할 거냐? 바로 문제풀이를 통해서 대부분을 보충할 겁니다. 어떻게?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출 문제를 풀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배우지 못한 개념을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풀이를 통해서 개념 설명을 함께 진행할 겁니다. 그게 가장 빠르면서 바르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제가 정말 많은 친구들을 가르치고 합격시켜 봤거든요. 그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게 제가 나름의 실험 결과로 입증이 됐으니까 이렇게 기출 문제를 통해서 해당 개념을 함께 학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건 기출 문제의 양이 좀 작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문제를 최소한 한 5,600 문제 이상은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략 한 한 150에서 한 200 문제 가까이로 푼다며 이제 대략 한 6,700 문제를 적중 예상 문제를 통해서 여기에서 응용력을 향상시킬 겁니다. 기존에 기출됐던 문제 말고 출제 가능한 적중 예상 문제들을 통해서 어떻게 앞으로 좀 더 대체해 갈 건지를 다양하게 여기서 한번 풀어보게 될 거예요. 역시 이 개념에서도 나머지 30%를 여기서도 함께 보충해 갈 겁니다. 됐죠? 그리고 우선 기본 개념을 첫 번째 하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 적중 예상 문제 이 커리 3단계 커리를 갈 거고요. 올해 제가 일단 특강 형식으로 지금 지역적 문제를 좀 더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경영학에 여러분들 초고득점을 원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좀 심화 개념을 한번 진행을 특강 형식으로 해볼까 합니다. 아직만 이건 아직까지 예정 예정 상태라서 예정 상태라서 제가 혹시 하게 되면 제가 꼭 공지를 먼저 올리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 심화 학습을 하게 되면요. 아마 대략 한 7급 정도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 커리큘럼을 이렇게 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결국은 기본에 가장 충실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통해서 나머지 30%를 플러스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필승 합격 전략 2022년 군무원 군수직 필승 합격 전략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랑 함께 이렇게 합격 전략을 보셨는데요. 어떻습니까?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제가 기본 개념부터 아주 친절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여러분들한테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논리적으로 개념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들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습득할 수 있고요. 오히려 경영학을 어설프게 배운 친구보다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훨씬 더 논리의 트리를 빠르게 잡아갈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길을 내가 선택한 것이 잘한 선택인가 이런 아마 고민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꼭 여러분들한테 좀 지금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잠깐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아버지께서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 길이 맞는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들아 네가 어떠한 선택을 하기 전에는 꼭 세 번 정도 치열하게 고민해봐라. 그리고 그렇게 세 번 정도 치열하게 고민을 해서 네가 내린 결론이 있다면 그걸 선택을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앞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길을 향해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께서 우리 군무원이라는 시험 그리고 이 군무원이라는 이 직업을 선택을 할 때 치열한 고민을 우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세 번의 치열한 고민 끝에 그래 군무원이라는 직업이 나한테 맞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거나 혹은 그 치열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군무원을 해야겠다 라는 거라며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들 자신을 믿고 앞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길을 향해서 정진하신다면 반드시 그 길의 끝에는 여러분들이 무언가 큰 것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제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